공부를 한 사람들은 전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까. 유교에서도 원래 선비를 또 전생 인정 안 합니다. 주자학은 전생을 인정 안 해요. 기독교랑 오히려 통해요. 유교 중에 주자학은. 주자학은 전생 얘기 안 해요. 사람이 한 번 살다 가요. 그런데도 그 생에 양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철학이거든요. 빡세요. 제일 빡세요. 내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가는데 양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이미 욕심이라고 봐요. 안 쳐줘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불시잡변에서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불교 비판할 때도 어디 천당으로 사람을 유혹하느냐고 비판했거든요. 나중에 안정복 선생이 천학 문답. 천학이 천주교예요. 천학에 대한 문답. 불시잡변이랑 다른 버전인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나중에 천주교 조선 후기에 들어올 때도 어디 천국으로 사람을 유혹하느냐. 양심으로 하는 거지. 이분들은 실제로 내세를 상정하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들이 시를 쓸 때 보면 시에는 내세도 나오고 다 나와요. 천계도 나오고 천국도. 선비시예요. 저기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 대라천 갔다 왔다. 거기 가서 은하계에 내려오는 삼천년의 약속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왔다. 이런 선비 중에 이런 율곡 친구 중에 조선에서 봉우 선생님이 제일 도인이라고 하는 분 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삼천년의 약속이 무르익어감을 확인하고 왔다. 진짜 황당하니 이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우 선생님 말씀이 그분이 원래 그렇게 하는 바. 그 선비가 원래 천계에 있던 하늘나라에 있던 분이 오신 거다. 시랑 맞춰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봉우 선생님이 그 시를 봤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 시집을 보다가 제가 그런 시를 딱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 앙관들 정신세계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 공인된 주작에서 요구하는 걸 맞춰주는 거랑 속 얘기는 다르고요. 여러분 기독교 성자라고 해서요. 전생 못 봤을까요? 봐요 그러면. 그런데 말 안 해요. 왜? 그건 큰일 날리죠. 유교 선비도 마찬가지. 공인으로는 아무도 전생 얘기 안 해요. 전생 있다고 하면 사문난 적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시에서는 허용을 해주거든요. 시에다가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율곡도 내 전생이 김시습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미있죠. 내 전신이라고 했죠. 전생이라고 하는. 전 내 몸이 김시습이었다. 유교에서도 왕양명 선생 같은 분은 전생이 스님이죠. 유명한 얘기고. 재미있는 건 불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탄호스님 예전에 젊었을 때 탄호스님 강의 녹음 테이프를 구했는데 어디서. 거기 들으니까 보고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던 그런 옛날 얘기들을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 탄호스님도. 그 당시 그런 거 재미있게 들을 때라도 듣는데. 금강산에 수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선의 재상이 끊어진다. 뭔 소리냐. 한 생 수도하고 빡세게 다음 생에는 재상으로 태어나서. 종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불교로 가서 산에서 다 수도해가지고 제대로 한 다음에 다음 생에는 예약받은 거죠. 조선 유교 선비로 와가지고 재상로로 타고 가고. 한 번 쉬었으면 한 번 일해야 되고. 이번 생에 좀 쉬었으면 다음 생에 좀 뛰어야 돼요. 필드로 나가야 되고. 우주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맞는 이유가. 너무 지당하게 맞는 게. 인격이요. 경험해 보지 않은 건 안 닦이거든요. 그러면 한 인격이 엄청난 경험을 해야 돼요. 인격이 한 번 성숙해지는데. 한 생에 그게 닦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에는. 제가 여러분 한 생에 성격 바꾸실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게 짧아요. 있는 성격 다 부리고 사시기도 짧은 생. 그거 바꾸고 할 때가 아니에요. 딱 내 성격이 이 모양이면. 이번 생은 이 모양으로 뭘 하라는 거구나. 그냥 가시. 하다가 인격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 기질이 커버되는 거지. 기질 바꾸실 생각. 극대 기질은 영성지능이 아니라 그냥 그냥 성격. 성격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번 생에 그걸 갖고 태어났다. 그걸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우주를 조금만 이해하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자명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해도 그런데 이런 게 자명하게 다가와도요. 그래도 애고 마음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안 좋아요. 그래도 한 천년 살게 해놓지. 백년이 뭐야. 이게 너무 짧잖아요. 천년만 살아도 내가 한 백년 방황해보고. 백년 정신 차리고 또 한 번 도 닦아보고. 천년마다 그러면 내가 한 생에 꽤 레벨을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는데도 훅 올라와요 속에서. 그래도 한 천년 해놓지. 이게 한 번 훅 지나가는 거예요. 애고는 어쩔 수 없어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몰라 하고 말지만. 인간이 볼 땐 양이 안 차죠. 그런데 진짜 기독교식으로 한 생 닦아서 영적 심판을 한다. 그렇게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하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조건 따라요. 사람이 이미 대충 그림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한다. 다행하게 던져줘야지 사실은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생을 살아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양심을 닦았는가 가지고 심판해야 맞지.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맞지. 이게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다 못 하시는 거지. 제가 성경 강의할 때 전생 얘기 안 한다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제가 안 하고 읽어드려야. 성경을 제대로 읽으니까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는 재속 얘기를 하자면. 다 그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영성이 달라요. 전에 안 닿고 이게 다르다. 그럼 다른 조건 줘놓고. 생각해보세요. 재능을 누군 주고 누굴 안 줘놓고. 하늘이 복불복으로 줘놓고. 나나 이번 한 생으로 심판하겠다.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많이 돌려서 얘기하는 분들이 하느님을 변호한다고.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하는 소리가. 재능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하늘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만 보신다. 믿는 것도 지능이라니까요. 안 돼요. 지능이 떨어지고. 못 믿어요. 애초에 조건이 다르면. 이거 안 돼요. 절대 공정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내 문제가 있어서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양반은 이번 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지옥행 맡아 놓은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자명하게 따져봐도. 한 인격이 닦이는 원리를. 제가 전생 체험을 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다 느낀 자명한 진리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제 인격 하나만 봐도 안 닦여요. 생을 걸고 닦아도 많이 안 닦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이 안 닦여요. 조금 닦여도 기적입니다. 옆사람이 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나는 양이 안 차죠. 옆사람이 볼 때는. 오빠 엄청 바뀌었어. 그런가. 나는 비슷한 거 같은데. 내 양이 안 차니까요. 나는 나를 알지만. 비슷하잖아요. 예전이라 그래서. 자기는 알잖아요. 크게 안 닦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바람이 들어가서 맛이 딱 달라진 거죠. 그게 이제 예술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의 그런 분들 주장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래도 그것도 다 지능이고 재능이기 때문에요. 사랑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재능을 다르게 주고 해봐라 하면. 그건 이미 차별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유교도 그 논리를 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교도 비판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윤회론을 비판할 때 정도전 선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술을 하나 만들어 봐라. 위에 맑은 거. 밑에 탁한 거. 이렇게. 이게 인과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주가 인간을 낳을 때 누구는 기질이 탁하고 누구는 맑고. 그러니까 누구는 영성이 높고 누구는 영성이 떨어지고. 유교에서 기질은 영성이거든요. 기와 질이 맑은 사람은 성인이거든요. 원래. 기와 질이 탁한 사람. 이것도 술 만들 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 서로 탁하고 맑고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주에서 만물을 키워낼 때 누구는 성인 되고 누구는 무지하고. 이거는 우연이다는 거예요. 청도전 선생이 이걸 주장해요. 유교 선비들은 다 이거 주장해요. 왜.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예요. 주자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속으로는 딴 생각할지라도 겉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불교 윤회론을 깔 때 제일 좋거든요. 이런 얘기가.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운이 돌다 보면 저 끝에 몰리면 탁해지고. 어쩌다 우연히 또 뜨면 뜨면 맑아지고 밑에 그냥 찌그러지면 탁해지는 거예요. 거기를 무슨 인과가 있냐 거기. 되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나름.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럼 청도전은 전생 이런 거 모르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불교 깔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교 깔라고. 왜 고려의 때는 이미 불교 윤회론의 폐해가 엄청나거든요. 다 전생 탓하고. 이번 생 열심히 양심하자 그러면 공덕 좀 쌓아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서 그때 할래요. 지금 티벳이 그러고 있어요. 막 오체투지 합니다. 이번 생에 부처 되시면 안 되나요?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서 하려고. 이번 생은 글렀어요. 그래서 오체투지. 이게 전생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번 생에 양심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문제가 될 지경까지 가니까 윤회론을 깨려고 선비들이 성리학을 가져옵니다. 성리학으로 깼죠. 보세요. 이게 조선 전기에 자료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래요. 수많은 선비들이 지금 우리가 훈구파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이 조선 초기 유학자들은요. 성리학을 가져다 불교는 공격해놓고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앙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불교나 도교. 그래서 조선 전기는 유불선을 같이 닦던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세종도 불교였잖아요. 전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비를 또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들도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게 조광조 선생이 나오면서 왜 유불선을 막 섞느냐. 유교만 하자는 운동은 조광조 선생, 살인파가 주장한 거예요. 훈구파들은 유불선에 자유로웠어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살인파가 깨끗하고 훈구파는 권력에 눈 먼 사람들 쉽게 아는데 다른 면도 있어요. 훈구파들은 사상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 살인파는 골수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소학이 하나의 율법이에요. 바리세파들이 율법 가지고 정결운동하듯이 조선조에서 소학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조광조 스승 때부터 해서 소학운동을 일으켰어요. 갱갱필 선생님, 조광조 선생님. 그래서 이 양반들은 밥도 다른 방식으로 먹고 완전히 사실은 중국식으로 살자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조선조 품습들 다 반대하고 중국식으로 소학에 나온 그대로 율법처럼 시키자는 주장을. 살인파가. 훈구파는 깝깝하죠. 훈구파는 자유로운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권력에도 집착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철학적으로 자유로웠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성리학 아니면 안 되고 주자가 말한 대로만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제사진에 깝깝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조광조가 몰락한 거죠. 그랬다 결국은 살인파 세상이 되잖아요. 그 뒤로는 훨씬 더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생인이 도교나 불교적인 얘기 했다가는 바로 낙인 찍혀서 향교에서 불려가서 지적당하고 사문 난적이라고 사문은 우리 문중이거든요. 이문중. 그래서 사문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이사자거든요. 우리 문중이란. 사문은 유교회인데 원래 우리 문중이라는 뜻인데 유교 선비들이 있으니까 사문 그러면 유교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냥 우리 문중이라는 뜻인데 재미있죠. 우리 문중의 난적이다. 어지럽히는 도적이다 해서 유교를 더럽혔다고 아주 싫어합니다. 도교나 불교의 겸. 조선조도 혹독하게 전생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시에서는 봐줘요. 시는 거기 숨통은 튀어나야 되잖아요. 시는 봐줘요. 그러니까 전생이나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말하고 또 속사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는 전생을 어쩌네 이런 거 다 상관없이요. 자기 성령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 인생의 비밀을 알아가다 보면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말은 못해요. 보여도 말은 못해요. 그런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신 봉고 선생님도 원래 유교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아무튼 유교인데 아버지 때부터 도교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또 단악의 고수예요. 어머니한테 단악을 배웠어요. 여섯 살 때부터. 여섯 살 때 단악을 배우니까 머리가 원래 좀 좋으신 분이 단악까지 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지니까 머리를 좀 멍청하게 만드는 약을 드셨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예전에는 역적이 돼가지고 문중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적당해야 좋거든요. 너무 좋으면 소문나면 벌써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안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한 문 딱 보면 딱 사진처럼 박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그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그분이 단악을 하시니까 더 잘 된 건데 제자들은 단악하면 책이 사진처럼 박힐 줄 알고 다 단악을 했는데 전혀 안 박히니까 지금 당황해하고 있죠. 왜 난 안 박히지? 원래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악 안 해도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헌님은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재능이 있는 분이 단악까지 해버리니까 에너지도 받쳐주니까 잘 박히지. 책을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리에 박고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 분들 중에 옛날에 신동 소리 들으려면 사서상경은 다 외워야 됩니다. 예전은요. 지금이랑 달라요. 암기력이 중요시하던 시대잖아요. 그거 다 외워요. 생각해서 여러분 초기불경은요. 그거 다 외워서 내려온 거예요.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신통이 나온 거예요. 왜? 적을 데가 없다. 그러면 사람 외워야 되잖아요. 그 시대는 그냥 외우는 사람이 태어나요. 외워야 되니까. 우주가 방편을 쓰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외운다고 그러실 필요가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전화번호 다 외웠죠. 지금 아무도 안 외우죠. 폰에다 있으니까. 지금도 외우고 다니는 분들은 그쪽에 재능이 넘치는 분들 과잉이라 안 외워도 되는데 불어 외우시는 분이고 외워야 할 때는요. 또 외우는 능력이 되게 개발됩니다. 안 외워도 되는 문명으로 가면 사실 그 능력이 태화돼요. 예전 어른들은 진짜 잘 외웠어요. 실제로. 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럼 사서삼경 중에 진짜 예전 조선에서 신동설이 들은 대학자들은요. 이건 기본이에요. 어느 구절을 딱 얘기하면 어느 경전 딱 몇째 줄에 이게 나오던 거다. 이게 검색이 바로 돼요. 그걸 못 하면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지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능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일단 검색이 안 돼요. 어디서 봤는데 이 구절을. 검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아무리 13경이 쌓여 있어도 어느 구절을 어디 찾아서 그걸 읽을 거예요. 일단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 연구를 하려면 내가 계속 검색해서 내 뇌에다 입력을 일단 해놓고 내 뇌에서 검색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자가 일단 힘들어요. 대기가. 그런 시대에 필요한 재능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재능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시대. 그 아이도 전생에는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뭐 별로 뭘 못 외운다 해도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오원시 시대를 가면 몸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원시 시대 분들 보면서 나는 저때 태어났으면 죽었겠다. 그런데 그건 지금 시대에 태어나셔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의 전생도 추적해 보면 그 시대에 날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시대에 맞게 받아서 오는 것뿐이에요. 그걸 괜히 비교하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이해가 되지 다른 방식으로는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생을 부정했던 학자들도 진짜 부정했나 그러면 또 시에 이상한 말이 쓰여 있잖아요. 천 개를 다녀왔다느니 전생이 누구라니 율곡선생 전생이 김시습이다. 재미있는 게 김시습선생한테 시습이라는 그거를 붙여준 분이 강릉분이고 그분이 만든 집이 오죽헌이에요. 거기에 율곡에 태어났어요. 재미있죠. 요즘 림포츠에 찾아내는 방식이라면 왠지 오죽헌에 태어난 아이 찾아가서 뭐 좀 줘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생에 김시습선생이 쓰던 물건 골라오라고 하면 아마 골랐을 수도 있는 거죠. 안에서 그렇지. 티벳은 그런 결을 찾아낸 거죠. 분명히 다시 태어나고 있고 찾아내는 방식이 있다.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아냈죠. 그것도 재미있는 티벳이 좀 더 전생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티벳인들이 림포츠 제도를 사람들한테 좀 투명하게 설명해주고 의미를 잘 이해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요. 인류한테 전생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정을 투명한지 아닌지 못 믿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죠. 저 같으면요.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런 다큐들도 있어요. 어떤 다큐 제가 봤는데 환생을 찾아선가? 무슨 상 받은 다큐인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스승이 죽으면서 시작해요. 제자가 꿈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받아서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동네 가보면요. 막 홀린 애들 다 찾아가보면 눈이 그래도 영특한 애가 리포트 하더라고요.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애가 신기하게 다른 애들은 장난감에 다 홀리는데 묵줄을 딱 잡고 절대 안 놔요. 호밍이가 뺏으려고요. 장난감을 줘도 딱 묵줄을 지고 안 놔요.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 해보는데 다 통과하죠. 그리고 전에 스승이랑 같이 공부했던 데 데려가니까 여긴 내 집이라고 그러면서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더 믿을만하게 저는 공신력 있게 설명이 되면 인류에게 저는 항상 자명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티벳의 그 체험을 자명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인류에게 윤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줄 수도 있죠. 종교를 떠나서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티벳. 이왕 윤회하시고 찾아내고 하실 거면 저는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더 자명하게 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거기서 뭔가 진리를 얻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이게 또 기독교적인 거나 유교적인 거나 이런 내용하고 충돌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소화할 건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홍의각당이 계속 강의를 통해서나 사람들 사고의 폭을 더 넓혀서 그리고 또 영적 체험을 더 도와서 이런 얘기도 소화하실 수 있는 영성의 어떤 바탕을 만드는 거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근을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이제 공부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사명이고요. 재미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조선 선비들도 전생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보고선생님 말 들으면 그런 선비들을 만난 보고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르거든요. 며우 곽정숙 선생님은 조선 말에 아주 최고의 유학자시고 불교 도교를요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하신 분인데요. 오로지 유교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흩어진다. 철저히 인의의지 원리만 밝히다 가라. 그런데 봉우 선생님이 명호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계셨거든요. 아버님 친구분이라. 그 당시 메일을 메일을 주고받으면 요즘은 메일을 쓰면 그냥 가지만 그때는 메일을 쓰면 사자가 그걸 심부름꾼이 들고 그 집 가서 며칠 묵으면서 답장 써주시면 답장 받아서 다시 오거든요. 그 역할을 아드님이 한 거죠. 봉우 선생님이 아버지가 써준 메일을 들고 가서 며칠 같이 자다 보면 그 선생님이 메일을 써주면 들고 다시 오는데 백두산 놀러간 뒤에 백두산 여행을 다닌 뒤에 찾아가셨는데 새벽에 메일을 쓰신데요. 주로 주무시다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메일을 쓰시면 선생님도 어른이 일어나니까 더 못 자니까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딱 일어나시면 일단 이분의 신통이 캄캄한데 메일을 딱 쓰려고 하면 눈에서 빛이 나와서 그 딱 글 쓸 자리만 비추고 거기다 쭉 써내려가신 나도 저건 해야겠다. 본인이 애를 써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자세히 그 얘기는 안 하시듯 노력했는데 어렵더라 참 어렵더라 라고만 얘기하시고 됐네 안됐네 얘기 안 하셨는데 이분은 이걸로 유명한 분이 선생님한테 이 얘기는 들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백두산 갔다 왔는데 아무한테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백두산은 성산이지 성스러운 산이지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죠. 얘기 안 했는데 백두산 다녀온 얘기 쭉 한 바퀴 만주 돌고 온 얘기를 만주 어디 어디 얘기를 쭉 하시면서 거기가 쭉 하면서 앞으로 여기가 다 우리나라 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유교 선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음에 내가 내가 어린 며느리를 당신이 너가 잘 봐줘라. 다음 생에 내가 너 찾아갈 건데 잘 봐줘라. 왜 여기까지 딱 하시냐고 무섭잖아요. 면허 선생만큼은 아무도 그분이 그 당시 최고 고수였다고 유명한 선비들은 더 있는데 다른 선비들을 찾아가면 글만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아니 다른 얘기를 하신대요.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고 다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항상 제압당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면허 곽정서 선생 논문을 여러분 역사 그런 역사 그런 문집들 모음집이었는지 제가 찾아냈는데 당시 찾아낸 그 논문에도 논문 마무리에 면허 선생이 돌아가실 때는 정신에서 빛이 나와서 벽에 한동안 머물다 사라졌다는 논문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봉우 선생님 기록이랑 맞춰보면 이분은 뭔가 자꾸 빛이 나가시는 분 근데 그 당시에 면허 선생님의 일생을 제가 문집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워요. 본인이 본인이 경상도에서 경상도에서 제일 기대를 받았던 신동이고 자기가 아는데 벼슬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실망해요. 왜냐하면 전라도에는 간재라는 분인데 경상도는 면허인데 이 양반이 벼슬을 나가서 큰 벼슬을 할 거라고 다 기대했던 분인 거예요. 기대주인데 이분이 안 나가세요. 그러면서 조선 망할 걸 아신 거예요. 안 나가고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그런 집을 지으시고는 어둠 속에서 밝음을 닦을 뿐이다 하고 그 얘기를 보면요. 이번 생은 글렀다예요. 제가 그 문집을 해서 번역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번역해서 보면요. 뭔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와닿더라고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봤더니 글른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할 판이고 내가 공부해봤자 써먹지를 못한다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럼 이번 생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그것까지 알아버린 마음 매일 매 순간 밝음을 닦아갈 뿐 어둠 속에서 집도 허리를 숙여야 들어가는 집 얻어놓고 그러니까 토글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일정은 계속 그 쓰린 글이 다 그래요. 닦고 또 닦을 뿐 이번 생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닦고 그런데 유교적으로는 다음 생이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생이 그런 거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런데 보면 멀리 들여다보고 닦고 있는 게 보여요. 어둠 속에서 밝음을 닦아야 나중에 옷이 그래서 내가 못 이뤄도 이런 글을 쓰세요. 내가 못 이뤄도 내가 닦은 돌을 이어받아서 누군가 이뤄내면 내가 이런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만 쫙 쓰시면서 안 될 거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 치고는 너무 매 순간 밝음을 계속 깨어있고 한순간도 욕망한테 지지 않겠다는 쭉 그런 논리로만 제가 보고 있으면 더 빡세요. 그냥 뭘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이거 너무 빡센데 제가 그걸 번역해서 홍의각당 카페에 올려놨어요. 한번 면후 각정석을 찾아보시면 면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자기를 향한 다짐들이 쭉 서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읽어보시면 너무 빡센데 이번 생에 쓰이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분이 그렇게 닦아요. 마지막에 고종이요 부릅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대학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냥 될 일이 아니니까 지금 자기가 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대학 많이 모시라는 얘기만 하고 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역량을 갖고 태어나도요 구군이 엉망이면 뜻을 못 펍니다. 그래서 그 3.1운동 때도 한영호 선생이 찾아왔죠. 유교 대표로 찾아왔는데 이분이 뭐가 안 됐어요. 못 했고 한영호 선생이 찾아온 얘기는 다 전하거든요. 그걸 못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유교가 3.1운동 때 못 기었다는 게 억울하셔서 파리 강화회 때는 본인이 자기 제자 김창숙 선생 성균관대 초대 그분이셨죠. 초대 지금 가면 동상이 있죠. 김창숙 선생 그분한테 자기가 써서 주고 파리 강화회 가서 당시 유분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전라도 경상도 유림이 원래 싸만해요. 대화합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대화합을 이루어서 파리 강화회 장서를 써서 보내고 그걸로 감옥 가셨다가 돌아가셨죠. 감옥에서도 주역만 모시다가 주역 한지를 넣어달라고 해서 주역만 모시다가 나와서 돌아가신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선비인데 선비 아주 골수 선비신데 오로지 주립화 이니예지의 원리 아니고 절대 불교도 도교도 허용하지 않는 참나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니예지의 원리만 인정하는 분인데 서양 제자한테 시켜서 서양 문명 공부하기 위해서 히랍 철학사가 처음 나온 게 미연수생 제자가 쓰신 거니 서양 철학사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 앞뒤로 서문 발문 쓰는데 거기다가 서양이 지금 융성하지만 백년에 안 가서 거기에 이니예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니예지의 원리를 배우러 이렇게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고 제자들한테 만국공법이라고 세계법 공부하라고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꽉 막힌 유학자 같아도 그런 지혜가 있으시니까 멀리 내다보고 술을 드시고 또 속으로는 또 봉우 선생님한테 하신 얘기 들어보면 전생이고 뭐고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저는 많이 들어서 겉만 보지 않게 된 거예요 겉으로 뭐라고 해서 속이 또 다르다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공부자들은 다르다 일반인은 사실 비슷한데요 진짜 도인들은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나쁜 작용을 일으킬까 봐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다 얻어도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이길 해야 되거든요 그 문화권에 맞춰서 보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한 거 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 시대는 불교 시대는 온 보살이 오면 불교에 맞춰서 이길 해주고 기독교 문명에 태어나면요 또 기독교 문명에 맞춰서 이길 하다가 유교로 태어나면 유교로 해야 돼요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이런 사정을 좀 아시면 훨씬 여유롭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어떤 글 가시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속마음을 아신다면요 속마음을 안다는 건 우리가 기독교 같으면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애고로는 못 봐요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낮에도 이런 얘기 해드렸지만 요즘 제가 영혼유구로 많이 설명드리죠 육만 육만 따르는 육만 중시하는 이 혼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양심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이 혼이 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양심을 따르는 마음과 욕심을 따르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는 캄캄한 밤입니다 여기 낮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빛이 충만한 낮이에요 여기는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 속에서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육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세계에도 또 갈림이다 두 부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또 진리와 양심을 따르겠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분들은 캄캄한 밤 중에 달빛을 쫓는 분들이에요 이건 그냥 어둠을 즐기시는 분이지만 달빛의 밝음이라는 걸 아신 분들은요 뭔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가 되냐 바리세파가 돼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빛을 모르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소득이 적은 거죠 왜 캄캄한 밤 중에 달빛으로 물건을 찾자니 찾아지나요 잘 고생고생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율법을 붙잡고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무리 고생해서 하나님 뜻을 다 캔 것 같아도 대낮에 사는 분이 보면 깜깜한 거예요 이분도 일반인보단 낫지만 캄캄한 거예요 더구나 여기서 아직까지 생기면 일반인보다 못 해집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까지 생각해버리면 일반인만 못 해져요 왜 일반인은 답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찾으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얻어버렸다고 착각을 하면 이제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꼭 바리세파가 일반인보다 무조건 못하다 무조건 낫다라고 말 못해요 어느 선까지 갔냐 달라요 뭔가 진리는 있다고 찾고 계신 분은 못 찾았더라도 그래도 기본 좋은 자질을 갖춘 분이 있고 넘어가버립니다 내가 도를 얻었다고 넘어가버린 바리세파는 이제 일반인만 못하고 또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본 바리세파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기가 좀 비친 것 같은데 그런 진솔한 분도 있고 서로 다름이 다만 문제는 둘 다 어둠 속에서 찾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에요 이 방 아무것도 아니죠 불 끄고 여러분 제가 지금 불 끄고 자 뭐 찾아오세요 어떻게 생긴 컵 찾아오세요 그럼 난리 납니다 더듬더듬 진짜 땀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인지 아닌지 알죠? 여러분 저기 가서 컵을 잡았어도요 이 컵이란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건가 아닌가 이건가 불 켜고 찾으라면 쉽게 찾죠 불 끄고 여러분 산에다 놔 주고요 불 끄고 길 찾아 내려와라 최악입니다 발 한치 앞을 못 보니까 발을 못 내디뎌요 대낮에도 여러분 모르는 길 내비키고 가다 내비가 먹통되면 이제 멈춥니다 못 가요 길 모르면 못 가요 캄캄한데 길 찾으라 최악이죠 빛 아래에서 길 찾으라 그럼 찾아요 보세요 캄캄한 중에 머리가 아무리 좋고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못 찾아요 대낮에는요 머리 나쁘고 재능 없어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고의 기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라 내 애고가 남보다 뛰어나라고 자랑을 어둠 속에서 서로 하고 있어요 누군 어둠 속에서 못 움직이는데 난 어둠 속에서 1미터 갔다고 자랑해요 근데 빛 아래에서 다니는 분들이 볼 땐 다 이게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세파가 욕을 먹으신 거예요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욕 먹게 된 게 그렇게 해서는 아니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예전에 너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너 똥 밟았다 다음에 이제 그 말 안 듣고 막 반대로 하니까 똥 밟에서 뭐하니 그런 것처럼 나 좀 잘하지 않아요 그래도 똥 밟에서 뭐하니가 되는 거예요 캄캄한데 뭐하고 있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라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가르치면 성령 받아라 이건요 빛으로 나와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똑같은 말이에요 빛으로 나와라 그대들 안에는 빛이 있다 태양보다 밝은 빛들이 있는데 그 빛을 왜 안 보고 사는 거야 빛으로 나오면 그 빛만 따라가면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다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재능과 머리 자랑하면서 어둠 속에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나는 천국 간다 남들은 못 가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다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이런 원리만 잘 명심하시면서 이런 사정을 아는 게 급하지 빛 아래 있는 게 급하지 이 글 가지고 또 남하고 싸우고 어둠 속에서요 어둠 속에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얘기를 야 윤회는 없어 한쪽은 윤회 있어 둘 다 어둠 속입니다 왜냐 윤회 있다고 하는 분도 윤회를 해본 건 아니고요 본인이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윤회 없어 연애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 서로 확인되고 대본 물건을 자기의 믿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확신을 하고 근데 빛 아래 가면요 다 무용합니다 그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깨어서 살아가시다 보면 자명함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윤회 있네 없네 그런 말도 다 부지럽고 내가 더 하느님께 나아가고 싶을 뿐이고 더 닦이고 싶을 뿐이고 하느님을 더 닮아가고 싶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윤회가 필요하면 윤회도 하는 거고 뭐가 필요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본질이니까 그걸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이 되시지 않으면요 윤회가 있건 없건 난 하느님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찬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하느님 자녀지 나는 없어 난 있어 서로 전혀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말이 지금 성령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믿음에서 나온 말 그 믿음이라는 게 본인만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과 상의 안 해본 그 믿음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명한 쪽으로 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명한 쪽으로 가다 보면 하느님이 늘 필요한 지혜와 힘과 그런 또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신에 차서 나오실 수 있다는 거는 성령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지금 만나고 지금 여기서 과거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없으니까 미래도 아직 안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서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더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은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서머전이긴 싸움에 빠져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고 계신 분은 그게 안타까움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천국을 만나시고 자명한 판단만 하시면서 이런 빛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